Hi everyone, everyday 영어수거 day 64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요즘 너무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오늘 표현은요 As cold as stone As cold as stone Cold, 춥다라는 표현일까요? As cold as stone stone, 도처럼 차가운 건데요 굉장히 차갑다, 굉장히 차가운 표현을 할 때 As cold as stone이라고 합니다 사람한테 사용을 할 때는요 감정적으로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차가운 무엇이죠? 냉정한 것을 말할 때 As cold as stone이라고 하고요 cold 자체,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냉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움을 나타내는 도를 사용함으로써 너무나 너무나 냉정한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걸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en King Lear didn't hear any flattery from Cordelia 자 여기 왕인데요 왕의 모습 보이시나요? Crown, 네, 왕관을 쓴 King Lear 리어왕이요 자, 섹스피어 작품 King Lear가 있어요 자, 리어왕은 쿠딜리아한테 쿠딜리아가 그 킹 리어의 막내딸이에요 막내딸한테 아무런 아첨도 듣질 못하자 좋은 소리죠? 아첨이라는 거는 flat tree 하면은 아첨인데 네, 딸한테 그걸 좀 듣고 싶었나 보죠? He got as cold as stone to her 자, 못 들어서 굉장히 냉정하게 되었다 차갑게 되었다 근데 딸한테 뭐 좋은 소리 못 들었다고 이렇게 삐지는 아버지 네, 킹 리어 네, 킹 리어가 이렇게 딸한테 as cold as stone 굉장히 냉정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I said hello to Jane but she was as cold as stone Did I make a mistake with her? I said hello to Jane 나는 제인한테 인사를 했어요 but she was as cold as stone 그런데 그녀는 아주 냉정했어요 쌩 네, 쌩 하는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냉정했어요 Did I make a mistake with her? 내가 그녀에게 실수를 했나요?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내 핸드폰이요 as cold as stone 네, 여기서는 네, cold의 의미로써 강조가 더 됐죠 굉장히 차갑습니다 왜요? because I accidentally put it in the freezer 자, 내 핸드폰을요 어떻게 해요? accidentally 네, 실수로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by chance 또는 by mistake put it in the freezer 냉동실에 넣었어요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나요? 네, 핸드폰을 실수로 냉동실에 넣어서서 핸드폰이 as cold as stone 굉장히 차갑습니다 네, 리즈의 오늘의 스토리 네,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공부한 as cold as stone 을 사용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레알 이야기 리얼 스토리입니다 함께 읽어보고요 의미도 넣었습니다 네, 함께 공부해 주시는 지연님 네, 오늘은 좀 쉽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he was very kind to me She also bought me lunch at an expensive hotel restaurant A few years later when I met her at the fair she was as cold as stone I was puzzled as to why she was being cold to me but I found out it was because I was no longer her client 네, 의미를 함께해 볼 건데요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한번씩 읽어볼게요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영어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를 들면 그녀는 나에게 매우 친절했어요 뭐였죠? She was very kind to me She was very nice to me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나에게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사주었어요 몇 년 후에 내가 그녀를 전시회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냉담하기 그제 없었죠 냉담한 네, 매우 차가운 뭐였죠? 오늘의 표현인데요 네, as cold as stone 나는 그녀가 왜 나에게 쌀쌀 맞게 되는지 차갑게 되는지 어리둥절했지만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녀의 고객이 더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네, 한번 해보셨나요?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유튜브에서도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매일매일 만나요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stay safe and healthy have a wonderful day I will see you tomorrow bye-bye 오셨습니다 네, 몇 년 몇 년 20 Heil 22 21 21 22 25 23 25